정부가 국립대 총장 임명을 장기간 미루고 있어 소홀한 교육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교대는 지난해 10월 교수와 직원 그리고 학생들의 투표로 박병춘 교수를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출해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정식 임명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총장 후보를 선출한 군산대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들 대학은 장기간 직무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학사행정 차질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